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테나시아 송예지 기자 그룹 레드벨벳이 또 해냈다. 신곡 피카브의 중독성으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음은 물론 독특한 콘셉트로 자신들만의 색깔까지 굳혔다. 레드벨벳이 지난 16일 발매한 정규 이지 퍼펫 벨벳의 타이틀곡 피카브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피카브는 공개하자마자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멜론에서는 우위를 지키고 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무엇보다 민석, 윤종신이 좋아, 워너원의 뷰티풀, 멜로망스의 선물, 어반저 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등 계절감을 살린 감성 음악들 사이에서 이룬 선거라 뜻깊다. 피카브는 까꿍을 의미하는 피카브라는 후 가사가 중독적인 업템포 팝댄스 곡으로 쿨한 사랑 방식을 가진 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에 비유한 가사가 특징이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뮤직비디오는 호러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그로테스크한 연출 기법이 돋보이며 그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레드벨벳 멤버들의 능성스러운 연기력도 인상적이다. 특히 17일 KBS2 뮤직뱅크를 통해 공개된 피카브 퍼포먼스 역시 개성 강한 동작들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올해 룩이 빨간 맛을 연달아 흥행시킨 레드벨벳이 피카브로 새로 쓸 흥행 역사가 더욱 기대된다.